자 이번 시간에는 무관한 문장 푸는 법에 대해서 빨리 후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에서는 우선 보기 1번 문장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바로 소재랑 정보 찾기야. 소재랑 정보. 소재랑 정보가 뭐냐면 소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이 글의 재료가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고 정보는 그 소재를 필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정보라고 우리는 앞으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제라고 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재랑 정보를 잡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필자가 첫 문장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 개똥이는 바보다. 라고 글을 썼어.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누구야. 재료. 그건 바로 개똥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소재에 딸려있는 정보가 뭐야. 바보다. 라고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무관한 문장을 풀 때 1번 문장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개똥이 찾아주고 바보다.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말들을. 그리고 이제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 소재가 없어. 소재가. 소재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겠어? 개똥이가 없다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막 철수가 나와. 철수.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정보가 반대로 나온다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개똥이가 바보다. 라고 그랬는데 이 글에서 천재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는 우리가 읽은 그 정보랑 반대된다. 해가지고 답을 아니다. 라고 그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바로 실전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이 자료는 내가 링크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다운받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각 유형의 첫 번째 문제는 좀 마음 편하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준 거를 적용하나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문제부터 잠깐 멈춰놨다가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여기 1번 전까지 뭘 잡으라고? 개똥이는 바보다. 소재. 그리고 정보를 찾으라 이거야. 그럼 이 문장에서 개똥이랑 바보다에 해당하는 말이 누군지 잡아볼게. 매우 상업화된 세팅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과 같은. 오케이? 그런 곳에서 이것은 놀랍지가 않대. 뭐가? 많은 랜드스케이프. 풍경들이 보여지는 거야. 뭐로써? 상품으로써.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풍경들이 상품으로 여겨지는 거는 놀랍지가 않고 너무 당연한 일이래.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야? 개똥이 찾고 바보다 찾아야지. 우선 개똥이 누구야? 많은 풍경들. 풍경은 어떻대 얘가? 그거에 딸려있는 정보는 상품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되는 거겠지. 자, 맞나?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인 아더 월즈니까 뒤에 같은 말이 나오겠지. 그들. 이 풍경이라는 놈들은 평가될 거래. 뭐 때문에? 그들의 시장적인 잠재력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시장적인 잠재력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랑 같은 말? 상품이다. 난 같은 말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거주자들은 발전시킨대.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뒤에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그 랜드스케이프가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정체성을 발달시킨대. 근데 그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이다. 돈을 만들어내는 게 상품이잖아. 이렇게 이어 읽었으면 된다. 이건 거지.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들어가가지고 개똥이가 없거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혹은 반대되면 그거는 답이라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가볼게. 이러한 과정. 이 과정은 뭐냐면 돈을 만드는 과정인 거겠지. 걔네들은 포함한대. 뒤에 거 이상을. 뭐 이상을 포함하냐면 이 자연적인 엘레먼트들, 요소들의 전환. 뭐로? 상품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1번 문장 보면 뭐가 있어 지금? 자연적인 요소들. 얘가 풍경이고. 그게 상품으로 변한다. 이게 있으니까 아 1번은 답이 아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2번 가보면 랜드스케이프 그 자체로 뭐를 포함해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아에 대한 인식인 거야. 오케이. 그 랜드스케이프는 띄고 있대. 모를. 상품의 형태를. 여기도 그대로 있어. 랜드스케이프가 상품의 형태를 띄더라. 이렇게. 그러면 2번도 맞는 문제인 거고. 자 3번 가볼게. 3번에서 딱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풍경을 보호하는 것.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풍경 보호. 갑자기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지. 왜냐하면 우리는 풍경은 상품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 그 풍경을 보호하는 거. 미국에서 걔네들은 전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대. 어디에다가 보호하는 거야. 모를. 자연의 영역을. 특히 산지역. 자 여기서 랜드스케이프는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 이 상품이다. 자연은. 랜드스케이프는 상품이다. 라는 말이 없잖아. 3번에. 어디를 봐도 상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정보가 없다. 라고 해서 답을 3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4번 확인해줘야 돼. 4번이 답이 아니라면 여기도 랜드스케이프는 상품이다. 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겠지. 자 시간이 흐르면서 랜드스케이프 정체성이라는 것은 진화했대. 어디로? 일종의 로고로서. 근데 그 로고라는 것은 사용되고 있어. 뭐로? 랜드스케이프의 이야기를 팔아먹는데. 자 여기. 여기 이 부분. 랜드스케이프의 이야기를 팔아먹는다. 이게 누구랑 같은 말이야? 상품이다. 이 말이 되는 거겠지. 아 그러면 4번도 풍경이 있고 팔아먹는다. 상품이 된다. 가 있으니까 아닌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직접 풀어봐야 돼. 넘쳐놓고 다 푼 다음에 나랑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똑같은가. 제대로 했는가. 맞춰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멈춰보자. 뿅. 아 오케이 다 풀었지. 그럼 다시 나가볼게. 이 1번까지에서 뭘 잡아줘야 된다고? 소재랑 정보. 개똥이는 바보다. 라는 말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 이 올도우가 나오잖아. 올도우는 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올도우절은 필자가 하려는 말이 아닌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커먼 센스 논리지. 상식이라는 것은 메리트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어쩌 돼. 상식이라는 놈은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대. 오케이 그럼 뭔지 알겠지 벌써. not the list of which. 이거는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이야. 이 부분.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은 that 이하래. 모래. 상식이라는 놈이 종종 스스로를 반박해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소재랑 정보가 누구야. 소재는. 상식이 되는 거겠지. 얘가 어떻대. 약점을 가지고 있대. 약점. 그런데 그 약점이 뭐야. 스스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다음 문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that 이하를 들었대. 뭐. 비슷한 사람들. 얘네가 서로서로를 좋아한다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똑같은 깃털의 새들이 함께 뭉쳐다닌다. 이게 뭐야.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또한 that 이하도 들어봤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닮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얘네가 서로서로를 좋아한다고. 그게 뭐야. 반대가 끌리더라. 이런 말을 들어봤대. 자 그럼 1번 보면은. 지금 서로 모순되는 거 보이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리더라. 그리고 반대 사람들끼리 끌리더라. 이런 두 가지의 통념이 있으니까 말이야. 자 이제 보기 1번부터 들어가볼게. 우리는 들었대. 뭐를. 그룹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누구보다. 개인들보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또한 뭘 들어봤어. 그룹의 일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대. 만들어낸 데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앞에서는 분명 그룹이 똑똑하다 그랬고. 뒤에서는 형편없다 그랬으니까 모순되는 거 맞지. 그럼 1번은 답이 아닌 거야. 오케이. 2번부터 다시. 이렇게 모순되는 말들의 각각. 모순되는 말들의 각각. 여기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 모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아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 이 모순되는 진술들은 진짜래. 어디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안 좋다 그랬는데. 하지만 여기 뒤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위덕 뭐가 없으면. 명확한 진술이 없다면. 뭐에 대해서. 언제 그것들이 적용되고. 언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진술이 없다면. 통념을 말하는 거겠지. 상식. 걔네들은 리틀. 리틀은 낫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제공하지를 않는데. 통찰력을.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전혀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대. 아 그러면은 상식이라는 놈이 안 좋구나. 마이너스구나. 라는 맥락으로. 2번도 답이 아닌 거겠지. 오케이. 3번. there is why. there is why는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서 통념이 안 좋다고 말했으니까. 뒤에서도 통념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로 의존하는 거래. 어디에다가. 이 통념에다가. 상식에다가. 언제. 우리가 어려움이라든지. 도전을 직면한 언제든지. 자.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상식에다가 의존을 하더라. 그럼 이거는 상식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 부분. 상식이 좋다는 거겠지. 우리는 분명히 상식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3번 문장에서 상식이 좋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금 정보가 거꾸로 됐구나. 정보가 거꾸로 됐어. 그러면 답을 3번.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겠지. 어디에서. 우리 삶의 긴 여정에 있어서. 4번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상식이란 놈들은 제공한대. 심지어 더 적은 가이드를. 어디에서.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대? 뭔가 정보를 덜 알려준대. 그러면 안 좋다. 마이너스다. 라는 말이니까. 4번도 답이 아닌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끝낼 거야. 자 무관한 문장 어떻게 풀어라. 앞부분에서 소재하고 정보 잡아준다. 근데 소재가 뭐야? 그 글의 재료. 주인공이 되는 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정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잡고 난 다음에. 오답이 어떻게 나와? 소재가 없는 거야. 소재가 없어. 갑자기 철수가 나와 철수.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갑자기. 천재다. 이런 말이다. 천재다. 우리는 분명히 바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 정보가 거꾸로 됐구나. 라고 해서 답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 수능 완성이든. 기출 문제집이 됐던. 아무거나 펴가지고. 지금 무관한 문장을.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적용해보고 연습함으로써. 채화를 시켜야 돼. 채화를. 알겠지. 지금 들으면은. 아 막 되게 쉬워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일 되면은. 다 까먹게 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연습해보고. 채화를 해야 돼. 그럼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다음 유형으로 다시 돌아올게. 안녕. 안녕.